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이 북두칠성 근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100여 년 만에 규명했습니다. 한국과 미국, 일본, 러시아 과학자 125명으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팀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72개의 우주선을 관측한 결과 19개의 우주선이 큰 곰자리에 북두칠성 근처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.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모든 입자를 뜻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에너지인 극한 에너지를 지닙니다. 지난 1912년 극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지만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지구로 오는지는 100년 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